하하!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조회입니다. 벌써 새해 첫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3시간이었던 강의를 3시간 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30분이 더 늘어난거죠? 30분이 왜 늘어나게 됐냐면요. 강의를 해보면서 많은 수강생분들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강의가 계속해서 여러 면으로 보완되고 탄탄해지면서 이제는 3시간보다 조금 더 시간을 써서 더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의의 질을 위해서 30분 추가로 늘린 것이고요. 물론 가격도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늘어나만큼 더욱더 알차고 확실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바로 이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퓨즈 클래스 오프라인 강의도 이전처럼 프리미어 프로 올인원 클래스와 FJPT 올인원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의 신청은 선착순이니까 듣고 싶으셨던 분들은 꼭 어서 빨리 신청해야겠죠? 두 클래스 모두 영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누구나 저희와 함께 딱 4주만 배우신다면요. 2초를 넘어서 내가 만들고자 하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FTPICT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딱 좋습니다. 이번에는 방학을 맞아서 기존에 주말발만 있던 것을 평일반, 주말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프로 올인원 클래스를 들을 것인지 FTPT 올인원 클래스를 들을 것인지 고민하신 다음에 주말이 좋을지 평일이 좋을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일반은 여러분들이 회사라든가 학교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저녁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이 잘 구동될 노트북을 꼭 지참해주셔야 되고요. 이 외에 내용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도구 챙겨오세요. 그 외에 준비물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오세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장소에 오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VC클래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바! 여기 올리브영과 스타벅스가 있는 골목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쭉 300m만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오시면 저희 비디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비디오 스페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